안녕하세요 장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만나요 얼마나 시간이 지나오니 도전해둬 안지않은 내 맘이 아까나 알겠죠 안녕하세여 도망가거든요 다시는 못받아 아시마쇼 어쩜 내가 모르겠는데 다시 만나고 아시마 아시마 자세를 내게 좀 더 몰라서 지난만 아아 하늘에서만 안고때보고 싶게 돼 바다 안녕하세여 또 만나뿐요 아시름끝만 다 생각해줘 어쩜이 그냥 궁금했는데 다시 만나고 만나고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너만 같군요 다시는 본받아 생각해줘 멈춘 이름나 웃음을 위해 다시 만나고 만나요 야 너무 사랑이냐 맘을 보고 싶다 아아 좋아하냐 어느새 그를 좋아하냐 안녕하세요 너만 더 보며 다시는 본받아 생각해줘 멈춘 이름나 웃음을 위해 다시 만나고 안녕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해요 여러분보다 안녕하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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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ip soldier 잊지마 당신과 나 약속이 났듯 돌아가는 게 좋았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해도 이제와 나 왔던 길을 가질 수 있잖아 사랑만 해도 안 보여주고 내 맘은 무엇을 보지만 당신을 떠나서는 나도 없다고 당신을 떠나서는 우리 편이 아니라고 사랑만 해도 안 보여주고 내 맘은 무엇을 보지만 당신을 떠나서는 우리 편이 아니라고 내 맘은 무엇을 보지고 내 맘은 무엇을 보지고 내 맘은 무엇을 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 났듯 돌아가는 게 좋았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해도 이제만 가르지만 멈출 수 있나 내 마음은 무엇을 보지마 당신을 떠나서는 나도 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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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을ғες 내 마음을 보지 당신을 떠나서는 나도 다고 당신을 떠나서는 marble 당신을 떠나서는 나도 다시 고고료 확인해 봐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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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사장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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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